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영광사 김농영입니다.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잘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요.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. 모여 있으면 공부하기에 되게 뭐라고 할까 짜증나게 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. 그렇죠? 가령 누가 같이 공부하는 거야. 그렇죠? 우리 독학재수생들, 그 다음에 재수종합반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야자를 하는 친구들 다 같은 공간에서 하다 보면 이제는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요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서로가 좀 배려하셔야 됩니다. 가령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 10명 정도의 친구가 있어요. 그런데 한 애가 방귀를 낍니다. 빵! 꼈어. 그랬더니 옆에 걔랑 친한 애는 막 웃어요. 아! 방귀 꼈어! 막 이러면서.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한 3명, 4명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배려를 하지 못한 거죠. 사실은. 제가 재수생들을 강의하다 보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. 날씨가 더워요. 더운데 다 같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이 재수학원은 흡연을 허락하는 학원이 있고요. 흡연을 허락하지 않는 학원이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. 또 몰래 나가서 그냥 점심때 흡연을 하게끔 하는 재수학원도 있고. 그럼 흡연을 하고 갔다 오면요. 옆에 여자애나 남자애들이 서로가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양치질을 좀 해주면 좋겠죠.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경쟁자는 확실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동료예요. 자, 잠깐 볼까요? 이 경쟁자와 동료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봐보세요. 자, 이 컴패시라는 영어 단어 있어요. 컴핏. 얘가 영어로 뭐 하죠? 얘가 경쟁하다예요. 근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. 이 패시라는 영어 단어가 얘가 이제 뭐 하는 거지? 쓰다듬는 거죠. 서로를 쓰다듬는 거예요. 패.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. 열심히 공부하자. 너도 화이팅. 알았지? 서로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같이 하는 거야. 함께 쓰다듬으면서 뭐 하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경쟁하자죠. 경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경쟁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경쟁자는요. 우리 공간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 말은 적대적 경쟁자는 아니라는 거죠. 적대적 경쟁자. 동지적 경쟁자죠. 왜? 내가 모르는 사람이 경쟁자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우리가 동료를 얘기할 때 company라는 영어 단어가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가 동료라는 뜻이거든요. 동료 그랬더니 얘가 이제 후라이팬이지 않아요? 후라이팬? 같이 후라이팬에 밥 먹는 사이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? 자,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배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날씨가 덥고 날씨가 덥고 서로가 경영하면서 작년에 제가 학교 특강을 나갔었는데 거기에 정모모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에서 7년 만에 서울대를 갔어요. 그런데 그 친구를 내가 자세히 봤더니 수능 끝나기 한 일주일 전까지 수업을 했었는데 되게 배려를 해요. 친구들한테 가령 프린트물이 없으면 선생님 그 친구가 안 와서 그러는데 제가 프린트물 챙길게요. 그리고 그 친구한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동생은 남자야. 이 친구는 여자고. 그러니까는 선생님 이거 제 동생 챙겨주게. 쌍둥이야. 그 친구 두 동생 챙겨주게 제가 이거 프린트물 가져가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동생도 배려하고 친구도 배려하고 그리고 친구가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려고 하고요.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있어도요. 어떻게냐면 자기가 먹고 그리고 또 친구가 달라고 하면 또 주고 음료수도 서로 나눠 먹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배려하는 가운데서 뭐하죠?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거나 또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 상황이 사람을 약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럼 나의 태도가 더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재활 부탁인데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경쟁자라는 개념이 뭐라고요? 무지건 적대적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가 뭐하시죠?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지? 잘할 수 있지? 내 말 이해할 수 있죠? 이러면서 뭐하는 거야? 시작! 경쟁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죠? 그럼 동료죠. 되셨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좀 배려하면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컨시더레이션 배려, 고려 상황을 잘 고려하는 거 그 친구를 뭐하는 겁니까? 배려하는 거예요. 여러분 배려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컨시더레이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